역시 잘 지난데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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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스톱 응 역시 여기다 꽂아봤다 여기 좀 덜 막혔어 얼른 저기 마스킹테이프 구석등이 하나 잘라와가지고 빨리 저기 덮어 이거 안 덮으면은 거기 있냐? 마스킹테이프? 저기 저 판 판에서 있는거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그거 떼가지고 그냥 붙여버려 어 그거 떼가지고 그냥 붙여버려 안 그러면 거기 검정색 들어가 확실해 봐 확실해 막아줘 거기 안 들어가게 오케이 다시 뿌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거 꼼꼼하게 안 해주면은 색칠 된다니까 조심해야돼 천천 다시 뿌려봐 천천히 그렇지 약간 좀 더 가까이 가도 돼 그래 딱 칠해져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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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뿌리고 있어 잘 뿌리고 있어 아주 잘 뿌리고 있어 아주 좋아 쭉 쭉 끝까지 쭉 끝까지 쭉 까고 다시 오고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해줘야 돼 좋아 좋아 칠해져 같은 지금 잘하고 있어 네 무슨 아주요 너무 가깝다 물탕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나를 놀고 그리고 1 3 감사합니다.